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29번부터 31번까지 문학작품에 대해서 지문 분석과 문제풀이를 해볼거야 먼저 가에서는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라는 작품이 나오고 나에서는 남석화의 초당춘수곡이라는 작품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먼저 문제를 살펴보고 지문 분석을 해보게 자 29번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작품과 나작품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확인하면 되겠지? 자 30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 근데 전반적으로 1번부터 5번까지 보니까 가와 나에 등장하는 어떤 소재나 시어의 의미를 가지고 묻고 있는 것 같아 이걸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작품을 보게 자 31번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에서 미음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 자 우리가 또 고전시가 해서 어려울까봐 아주 친절하게 보기에 관점을 제시해줬네 한번 보자 가에는 속세를 벗어나 얘들아 속세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 일반적인 사회 세속적인 삶 이런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끼리 다투고 반복하고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투쟁하고 이런 혼탁한 세상이 아니고 자연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긴다 그래서 이 속세라는 말은 자연과 대비되는 의미와 시어로 굉장히 많이 쓰여 자 보면 유유자적한 삶을 살고 싶어 그치? 그리고 이 자연이라는 것은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이야 인간 세상과는 대립되면서 화자는 인간 세상 멀리하고 자연에 귀히 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러니까 화자가 뭐야? 나 인간 세상 버리고 자연 속에 살고 싶어요 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가에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기억에서 미음까지의 시어나 어떤 식구를 해석하면 되겠다 자 먼저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가 작품을 먼저 볼 건데 작품 보기 전에 어부? 어부는 알겠어 고기 잡는 사람이야 사시? 사시가 뭘까? 사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로 의미한단 말이야 그래서 보면 여기 춘 해가지고 봄의 여섯 번째 수 타 해가지고 여름의 첫 번째 수 그럼 이제 밑에 추랑 동도 있겠지 이렇게 각 계절별로 10개의 수씩 10개의 작품씩에서 총 40수로 이루어진 연시조 작품이야 어 근데 선생님 연시조라고 하면 시조가 연달아서 묶여있는 건데 이거 하나가 시조라고요? 시조 형식은 내가 3장, 6, 9, 45자 내외로 알고 있는데 이거 3장이 아니고 가만 보면은 이건 5장 아닌가요? 아니면 6, 9라고 볼 수도 없는데요? 그치? 여러분이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오늘 작품 분석하면서 한번 꼼꼼하게 해줘 보도록 할게 먼저 작품 보기 전에 우리가 좀 간단하게 작품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 있어 어부사시사라는 작품은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어부라는 작품에 대한 전통이 있어 고려시대 때 우리가 누가 쓴지 몰라 작자 미상인데 어부가라는 작품이 있었어 근데 그거를 조선시대의 농암이연보가 어부사, 어부가 또는 어부담가라고 불리는 작품을 이제 변형 계승했단 말이야 그 다음 조선 후기에 고산 윤선도가 어부사시사라는 작품을 쓰면서 이 작품이 정말 시조계에서 핫클래스에 꼽히는 엄청 유명한 잘 쓴 시조 작품이 되었단 말이야 윤선도의 어부사시사가 사십수 연시조라고 했어 그러면 춘, 봄, 하, 여름, 추, 가을, 봄, 겨울 이렇게 각 계절 네 가지 계절마다 추랑에서 귀향 그러니까 배를 뛰었다 나가서 다시 돌아오는 이 어부의 하루 일과를 시간 순서대로 맞춰서 노래하고 있어 이게 어디에 나타나냐 포장에서 중장으로 넘어가는 이 사이의 여음구, 후렴구에서 나타난다 후렴구와 여음구가 뭔가요? 후렴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이나 연을 공간해주는 어떤 분장인 분연의 표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운율을 형성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지 우리 노래 부를 때 1절, 후렴, 2절, 후렴 이렇게 나타나잖아 그 후렴이 있으므로 1절과 2절에서도 물론 운율적 요소가 있지만 가장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주면서 운율을 형성하는 게 후렴이다 그러면 여음은 뭔가요? 후렴과 여음은 같은 말인가요? 아니지 다른 말이야 여음은 남을 여자에 소리 음자인데 어떤 내가 노래처럼 부를 때 야 고전 시가니까 노래 같자 시가 운율이 있으니까 시를 노래처럼 불러갖고 시가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음은 있는데 가사를 붙이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 그럴 때 우리가 이 여음, 의미적으로 큰 뜻이 없지만 어떤 노래의 음을 맞추기 위해 남는 것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여음구라고 해 후렴구랑은 좀 다른 개념이야 지금 여음구는 어떤 느낌인가요? 현대 노래에서 우리가 싸비라고 말하는 흔히 중간중간 나오는 후렴구는 알겠어 그럼 여음은 뭐냐? 간단하게 예를 들면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 특정 부분에서 자신의 어떤 바이브레이션을 하는 부분이 있어 나만의 시그니처 바이브레이션을 넣음으로써 음을 맞추는 거야 의미적으로 큰 뜻이 없잖아 니네 뭐 데이비 이런 거 나오는 거 뭐 뜻이 있어? 음아우 이런 거 뜻이 있냐고 뜻이 없는데 내가 음을 맞추기 위해 운율을 좀 더 복돋고 형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여음이란 말이야 마찬가지 근데 이 여음이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뭐 돈 내려라 돈 내려라 배 띄어라 배 띄어라 배떠라 배떠라 뭐 배 메어라 메어라 뭐 이런 식으로 1수부터 10수까지 각각 다른 뜻이 각각 다른 여음이 전개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 어부의 일과를 시간 순서대로 출항에서 귀향하는 순서대로 적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작품의 주제는 어떤 세속에서 벗어나서 자연과의 합의를 지향하는 그래서 자연에서의 어부 생활을 동경하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강호 한정이라고 해 강호는 얘들아 강호가 자연이란 뜻이고 한정은 뭐야 한가로운 감정 한가로운 정서 정치 이런 걸 말하는 거야 또는 강호에서 어떤 도리를 생각한다 강호 가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 강호 한정 강호 가도 근데 둘 중에서 이 작품은 한가롭고 여유진 정치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강호 한정이 더 적합하겠지 이 작품에서는 여음구 후렴구가 총 두 번 등장해 한 시에서 한 수에서 첫 번째가 초장에서 중장에 이르는 이 여음 후렴구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각 계절마다 출항에서 귀향에 이르는 어부의 일과를 시간 순서로 나타냈다고 했지 근데 이제 중장에서 종장 사이에 있는 여음구가 있어 그걸 한번 보자 지국총 지국총 어사화라고 나오는 게 있어 요거는 자 우리가 얘들아 배를 띄워가지고 노를 젓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노를 젓을 때 배 옆에 조그마한 쇠로 박힌 구멍이 있을 것이고 거기다 노를 끼워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저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저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나무배니까 쇠 마찰음 같은 거 날 거 아니야 막 띠이 띠이 이런 소리 날 거 아니야 그거를 우리가 그거를 한자의 음을 빌려갖고 한자의 뭐 소리나 뜻을 빌려가지고 지국총 지국총 어사화라고 했는데 어떤 소리냐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뭐 이런 뜻이야 찌그덩 찌그덩 자 노 젓는 소리를 형상화했고 어여차 어기어차 노 젓을 때 외치는 소리를 형상화 한 거야 그러면 소리를 형상화했다 음성 상징어 중에서도 의성어구나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어떤 어부의 일과를 출항에서 귀환까지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구분해서 표현하는 것에 그 기능과 의미가 있다면 여기에서는 그런 노 젓는 소리 노 젓을 때 외치는 소리를 형상화함으로써 의성어를 표현함으로써 어떤 사실감 진짜 노 젓고 있구나 사실감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진짜 노를 저어가는 어떤 이런 운유를 통해서 흥취 흥취를 좀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시조가 쭉 줄글로 나열된 게 아니고 중간에 이런 여음과 후렴을 삽입함으로써 작품 전체의 변화를 좀 모색하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러면 이 초장에서 중장까지의 여음구와 중장에서 중장까지 여음구를 지워보면 1 2 3 즉 초장, 중장, 중장의 3장, 6구 형식이 완성되지 아 여음구, 후렴구를 지우면 3장, 6구구나 어 근데 선생님 여기는 3공을 하고 첫 음보가 3음절로 고정인데 여기는 연강 해가지고 3음절이 아니에요 이 작품의 특징이 40수 연시조이긴 한데 각 수에서 꾸령구와 여음구를 첨가했어 그래서 그걸 지워야만 3장, 6구, 시조 형식이 돼 평시조 형식이 그리고 종장, 첫 음보가 3음절로 반드시 고정된 것은 아니다 라는 기존의 시조 기존의 평시조와 연시조와의 약간 다른 형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좀 더 특별함을 가지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이제 내용 분석을 한번 해보자 먼저 춘의 육수야 봄에 나와있는 10가지 작품 중에서 6번째 작품이겠지 이거는 석양이 비꼈으니 그만하고 돌아가자 어? 선생님 이렇게 끈얼그면 몇 음보일까? 다음 보가 되겠지 그리고 석양이 나오면 너네 게임충 애들 중에서 오버워치만 자꾸 떠올리는 애들이 있어 석양이 진다 하지만 여기서 석양이 진다 석양이 비꼈다 뭐야? 해가 지니까 이제 돌아가자라는 거야 일과를 마치고 석양이 비꼈으니 그만하고 돌아가자 돈 내려라 돈 내려라 꽃을 내려야 이제 갈 거 아니야 버들이며 물가의 꽃은 구비구비 새롭구나 얘들아 버들은 버드나무는 그 다음 꽃은 언제 피어? 봄에 피어 그러니까 이 꽃이랑 버들이 이 춘 봄을 상징하는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는 시어나 소재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버드나무 버드나무 추운게 늘어지는 거 물가에 버드나무 꽃을 우리가 4월의 여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봄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어다 그 다음에 꽃도 대표적인 봄을 상징하는 시어겠지 봄에 보통 꽃이 피니까 지국총 지국총 어사화 이건 뭐 여운꽃 노젓는 소리니까 3공을 부러워하랴 만사를 생각하랴 자 뭔뭐 하랴 뭔뭐 하랴 그럼 내가 3공을 부러워하겠니? 만사를 생각하겠니? 안하겠다라는 뜻이지 이런걸 설의적 표현이라고 하지 당연한 대답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질문을 일부러 의무문의 형식으로 물음으로써 표현법을 강조하고 있다 3공은 밑에 나오지 뭐라고 나와? 0의정 좌의정 우의정 내가 벼슬 관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제일 하이클래스야 제일 높은 제일 성공할 수 있어 모두가 원해 이런 세속적인 어떤 벼슬에 대한 욕심 명예욕 3공이겠지 만사 세상 만사 모든 일 내가 이렇게 자연 속에서 이렇게 막 성향이 질 때 배를 이끌고 돌아가는 이 시기의 기분이 흥취가 3공이 부럽겠어 세상 만사를 생각하겠어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내가 유의자적하면서 느끼는 흥취와 만족감을 이 춘의 육수에서 드러내고 있다 알겠니? 그 다음에 이제 하의 일수야 구준비 머저가고 시냇물이 맑아온다 비는 사시사철 다 오는데 구준비는 언제 보통 많이 올까? 태풍과 장마가 집중돼 있는 여름에 많이 오겠지 구준비도 어떻게 보면 계렬적 배경을 나타내는 소재나 시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배 띄어라 배 띄어라 배 띄어라 비 그치고 물이 맑아져와 그래서 낚싯대 줄러매니 깊은 흥을 묶음하겠다 낚싯대 줄러매고 낚시하러 가는데 이 흥취가 기깔나가지고 이걸 억제할 수 없어 흥이 막 넘쳐나 노젓는 소리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연강첩장은 띄라서 그려낸 거 연강첩장은 무슨 뜻인지 나오지 밑에 안개낀 강에 겹겹이 쌓인 산뽕우리는 띄가 누가 그려낸 것인가 정말 기깔나게 잘 그려서 누가 그린 거야 이거 대체 산뽕에 그림같이 그려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느끼는 흥취와 그런 어떤 풍경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 추의 일수 가을 일수야 물 외에 조한 일이 어부생의 안이러냐 물 외 이 물은 얘들아 여기 나와있는 위에 인간 세상 속세 세속적인 거 세상 만사 이런 걸 의미해 근데 그 외의 것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속세에서 벗어난 그렇지 자연을 상징하겠지 물 외에 조한 일이 이 조은 어떤 뜻일까 자 봐봐 고하다 조은 이거는 깨끗하다 깨끗한 이런 걸 상징해 고아에서 근데 선생님 좋다는 어떤 건가요 우리가 현대에 쓰이는 이 좋다 이 좋다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거나 이렇게 표기되어 있으면 좋다 싫다 할 때 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돼 원래 듀 가 인데 여기서 이거 히읍과 디귿이 합쳐져서 좋다 가 된 거야 거센 소리 되기 유기음화 벽음화가 일어나서 이 두 가지 표기법으로 쓰였어 보통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뭐 우리가 구개음화 일어났고 그 다음에 단모음 되기 단모음화가 일어나서 지금의 좋다로 바뀌게 된 거야 알겠지? 자연에서 아주 깨끗하고 청정한 일이 바로 무엇이야? 어부의 생애야 어부 생애 아니겠는가 어부 생애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네 뱉더라 뱉더라 어웅을 웃디 마라 그림마다 그렸더라 어웅 고기 잡는 늙은이를 비웃지 마라 그림마다 그려져 있더라 얼마나 좋으면 그림마다 볼 때마다 어웅의 그림이 있겄어 고기 잡는 어부의 생애가 노젓는 소리 지국총 지국총 어사 와닿았고 타시흥이 한 가지나 타계절에 이 흥취가 비슷해 한 가지처럼 비슷해 근데 그 중에서도 바로 추강이 으뜸이라 가을강이 짜세다 가을강이 최고로 으뜸이다 이건 뭐야 어부의 생애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태도와 감정과 그 다음에 가을강에 대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지 여기 어웅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어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 여기서 어웅이라는 거 어부 생애랑 어웅이 따로 나오잖아 야 어부 생애는 이 고기 잡이를 생업으로 해서 고기를 잡아다 먹고 팔고 돈을 가지고 다른 걸 사고 이게 생업으로 직업으로 갖고 있는 고기 잡이가 아니야 다 어웅 또는 어웅이라고 표현하는데 가짜가 거짓 가짜야 어자가 고기 잡을 어자 옹자가 늙은 옹자야 그러니까 고기 잡는 늙은인데 가짜 어부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 생업으로 고기를 잡는 게 아니고 그냥 낚싯대 둘러매고 시간을 낚는 거야 방생해주기도 하고 뭐 잡아먹기도 하고 하지만 직업적인 게 아니고 내 취미와 풍류와 상가로움을 즐기기 위해서 고기를 잡는 것을 우리가 가 어 옹 왜 이 사람들은 원래 어부가 아니었고 현실 정치의 혼탁함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 귀이에서 위탁해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가짐을 가지고 낚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고기 잡이 낚시는 취미와 풍류인 풍취인 가 어 옹의 자세와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위에 나와있는 어옹의 삶은 가 어 옹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 마지막 동해 팔술 겨울 팔술을 살펴보자 자 물가의 외로운 솔 혼자의 씩씩한가 얘들아 여기 솔 소나무를 외롭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 부정적인 게 아니야 뭐야 씩씩하다고 나온 거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네 배 메어라 배 메어라 험한 구름 한치 마라 세상을 가리운다 그 다음에 파랑성을 실험하라 진원을 막는도다 대구적으로 쓰였어 지금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얘들아 고전 시가에서 보통 구름이 있어 구름 그림이 거지같아도 이해해줘 구름이 있는데 구름 어떤 의미로 많이 쓰이냐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인다 그 이유가 해가 있어 얘들아 해가 있고 그 다음에 달이 있어 그 다음에 달이 있어 화자가 바라보고 싶어해 근데 구름이 가려버리는 거야 자 이걸 어떻게 비유하냐면 해나 달을 어디에 비유할까 임금 왕한테 비유하는 거야 임금님한테 비유하는 거야 나는 뭐야 나 충신이야 자기 간신배라고 하는 그런 작가 봤냐 나 충신이야 나 충신이라서 임금님만 오직 내 눈에 임금님만 보고 싶어 근데 이 임금을 누가 지금 가로막고 있어 구름이 즉 구름은 어떤 의미로 많이 쓰이냐 간신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 간신배 우리 임금이 백성을 위한 통치를 하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려면 나같은 충신이 임금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조언을 해드려야 돼 직언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간신배 새끼들이 임금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하고 그래서 그냥 태평천하입니다 라고 속이고 나라 살림을 돌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간신을 구름의 보통 부정적인 시어로 표현하는데 이 작품은 그런 뭔가 단념적인 표현법에서 벗어났다 봐봐 험한 구름을 원망하지마 세상을 가리워 여기 세상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내가 세상 뭐라고 했어 혹세 어떤 싸움 갈등 반목과 어떤 정치의 어떤 환멸 이런게 담긴 인간 세상을 세상이라고 안댔잖아 그치 자 근데 구름이 그런 세상을 가려주는거야 그럼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을 가려주니까 긍정이 되겠지 밑에 마찬가지 파랑성을 실험하라 그러니까 물결소리 싫어하지마 시끄럽다고 싫어하지마 왜 진원을 막아주거든 진원 속세의 어떤 뭐라고 나와있어 시끄러움 속세의 시끄러움을 이 물소리가 막아줘버려 물결소리가 자 그럼 얘들아 이 진원과 세상은 둘다 부정적인거야 인간 세상이나 속세를 상징하는 부정적인 시어가 되고 험한 구름과 파랑성은 둘다 그것들을 막아주는 긍정적인 의미의 시어가 되는거야 이걸 대구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어부사시사에 대한 설명은 좀 했고 고산윤선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면 고산윤선도는 조선후기에 시조의 원탑이야 넘버원 아무도 따라갈 수 없어 송강정철 여러분이 사랑하는 관동별곡을 지은 작가지 관동별곡을 지은 송강정철은 가사에서 넘버원이야 동시대 조선후기에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가 없는 업적을 남겼어 근데 이 두 사람의 작품이 대표적으로 윤선도는 견해욕 안흥 오후가 어부사시사 등이 있고 시조로 송강정철은 관동별곡 사미인곡 훈미인곡 등이 있어 물론 시조로 훈미인가 같은 것도 있지만 여기 나와있는 일곱가지는 최소 여러분들이 진짜 빠삭하게 공부를 해놔야 된다 언제 나와도 이상할게 없는 아주 중요한 작품이야 왜 중요한가요 우리가 출제를 할 때 당연히 중요한 작품을 내고 싶어 하지 근데 문학적으로 중요한 것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문학적으로는 여기 나와있는 표현법들이나 이런게 너무나 훌륭해 그래서 문학적으로 의의가 있는거고 문학사적으로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대부야 많이 배우고 학식이 높은 엘리트들이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유배를 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응거생활을 하기도 해 자 이 사람들이 사대부고 엘리트인데 한문한자랑 친할거 아니야 그리고 이때 당시 사람들은 다 한문한자로 문학을 영위하고 한글은 아주 괄시받고 천대받았어 언문이라고 막 낯잡아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작품들을 뭘로 썼어? 한글로 썼어 그리고 언어에 좋다 잘 정제해서 깎아서 글을 썼고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위대한 두 명의 작가란 말이야 그것도 다른 장르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문학사적으로 의의가 있어 조선후기 양반 사대부가 우리말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썼다 아주 문학사적으로 의의가 뛰어나지 가치가 있지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작품들 모조리 공부해놔야 된다 우리가 현대에서 이육사와 윤동주의 작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고전에서 고전 시가에서 고산 윤선도와 송광 정철의 작품은 모든 작품을 아주 풍탄하게 공부를 해놔야 된다 이해되겠지 나의 남석화의 초당 춘수곡을 한번 보자 춘수라고 하는 게 약간 낮잠 같은 거 초당은 여기 첫 나오지만 어떤 풀로 이어지은 자연 속에 있는 작은 집을 의미하겠지 초당 늦은 날에 깊이 든 잠 겨우 깨어 대창문을 바삐 열고 작은 뜰에 당황하니 어? 이거 몇은보야? 다음보네 이것도 그치? 그러면은 다와 나는 형식상 사음보라는 공통적인 율격 운유를 형성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겠네 혹시 공통점에 그런 걸 물어볼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해야 돼 시내 위에 버들립은 봄바람을 먼저 얻어 야 버들립 아까 가 선생님이 봄을 상징하는 걸 했지 버들이 봄바람을 먼저 알았어 얻었어 위성 땅 아침비의 원객의 근심이라 위성 땅 아침비 거기 고사가 인용됐는데 우측 상단에 보면 왕유의 시 구절로 겉과 이별하던 장소에 아침비가 내리던 풍경을 의미하는 거야 어떤 이런 이별하는 상황이니까 썩 좋은 감정은 아니겠지 그런 상황에 원객의 근심이라 내가 떠나는 그 손님의 근심을 갖게 됐어 아 화자가 아 화자가 지금 근심을 갖고 있구나 수풀 아래 뻐꾹새는 계절을 먼저 알아 뻐꾹새도 봄을 상징하는 시어야 태평세월 들리래는 농부를 재촉한다 농부 야 너 일 좀 해 라고 재촉하는 거야 직접 재촉하는 게 아니고 뻐꾹이가 오는 걸 보고 농부가 아 봄이구나 라고 일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을 뻐꾹새가 농부를 재촉한다라고 표현한 거야 아 내일이야 잠을 깨어 생각하니 자 봐봐 얘가 초당에서 낮잠 자다가 잠 겨우 깨갖고 잇났어 근데 어느새 보니까 봄이 왔네 그래갖고 잠 깨서 내가 이제 아 내 일이 뭐지 내가 할 일이 뭐지라고 생각한 거야 여기까지 자 잠을 깨서 내 일이 뭔지 생각해봤더니 세상 모든 일이 모두가 허랑하대 인생이 삶이 무상하구나 인생 무상이구나 라는 것을 화자가 깨닫고 있는 거지 공명이 때가 늦어 백발은 귀밑이요 공명 공명은 벼슬 관직을 해서 성공하는 거 즉 출세 때가 늦어서 내가 출세하지 못했어 이미 나이가 백발이 귀밑이 나이를 많이 먹었어 산업에 꾀가 없어 초가지 몇 칸이라 내가 돈도 없고 장사에 재능도 없고 이런 산업 쪽으로 꾀가 없어서 갖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초가지 몇 칸짜리밖에 없어 정말 가난해 나 출세하지도 못했고 부유하지도 못해 얼마나 좀 생각이 많겠어 백화주 두세 잔에 산수에 정이 들어 근데 이런 상황인데 내가 술을 한 몇 잔 해서 두어 잔 하니까 이 산수 자연에 정이 들어 버렸어 홍도벽도 남발한데 홍도벽도가 뭐야 복숭아꽃 남발한데 이걸 뭐라고 해 이런 거 복숭아꽃 남발한 이런 뭐 이런 거 뭐라고 해 우리가 이상향 무릉도원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지팡이 짚고 들어가니까 산은 첩첩 기이하고 물은 청청 깨끗하다 안개 걷어 구름대니 남산 서산 백운이오 구름 걷어 안개 대니 계산한 게 봉이 높다 앉아보고 서서 보니 별천지가 여기로다 자 이만큼 내가 이런 자연들을 쫙 보니까 술 한 백화주 두화잔 마시고 산수를 바라보니까 이런 경치가 정이 들어 너무 아름다워 여기가 별천지 무릉도원 천국이요 자 때없는 두 귀 밑을 돌신에 다시 씻고 사경대에 잠깐 쉬고 세심대로 올라가니 흥대의 맑은 바람 심신이 시원하고 월사의 맑은 달은 맑은 음이 일반이라 자 여기서 보면 이 밝은 달은 맑은 음이 일반이라 이게 뭐냐 원래 한자로는 일반 청의미다 라고 나와 일반 청의미 이게 자연의 참된 의미나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의미하는 시어인데 이게 아주 관습적인 표현이야 얘들아 이연보의 어부가 삼수에 보면 똑같이 일반 청의미라고 나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반 청의미가 나오면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돼 아주 관습적이고 고정적인 표현법이야 자연의 참된 의미나 그 속에서 느끼는 흥취나 즐거움 이걸 일반 청의미라고 하는구나 일반 성 의미 현대우로 풀어 써서 이렇게 된 거야 초당춘수곡 그러니까 자연의 억새나 지피나 풀을 이어서 만든 작은 집에 금철에 노곤하게 구름이야 잠올 때 내가 이런 곡을 썼다 라는 거겠지 자 그럼 문제로 넘어가서 29번 가와 나의 공통점 적절한 것은 1번 의인화된 대상을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의인화된 대상도 없고 세태를 비판하는 것도 없어 정말 틀렸지 2번 선택지 서리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야 가에서는 나왔어 뭐가 나왔을까 삼공을 부러워하랴 만사를 생각하랴 이런 게 나왔는데 나에서는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2번도 틀린 선택지가 되겠지 3번 영탄적 어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자 보자 얘들아 꼭 아 이런 강탄사가 나와야만 영탄적 어조가 아니야 알겠지 자 가에서는 뭐 뭐 하는구나 뭐 뭐 하는 도다 이런 게 많이 쓰였고 나에서는 아 뭐 뭐 로다 그치 둘 다 영탄적 표현이 쓰였어 오케이 3번이 맞는 선택지가 되겠네 4번 촉각적 심상을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촉각적 심상이 나와? 안 나왔어요 5번 역설적 표현을 통해 이상향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역설적 표현도 나와있지 않고 의지도 나와있지 않아 정답은 3번 아주 쉽게 풀 수 있다 자 다음 30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재나 시어에 대한 설명 1번 가의 버들과 나의 뻐꾹새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봄이라는 계절을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1번 오케이 2번 가의 흥과 나의 정은 자연에서 화자가 느끼는 정서이다 코치 흥치와 어떤 산수의 정 느끼고 있잖아 다음 3번 가의 어원과 나의 농부는 화자의 처지에 공감하는 인물이다 이런 거 나오니? 이런 거 안 나왔어 3번이 틀린 선택지 그래서 정답이 되겠네 4번 가의 추강과 나의 밝은 달은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다 그치 추강이 으뜸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밝은 달 일반 청 의미라고 했어 자연에서 느끼는 즐거움 긍정적으로 보고 있잖아 4번도 맞는 선택지 5번 가의 낚싯대와 나의 백화주는 풍류를 즐기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치 가 어웅 낚시 이사미한 낚싯대 낚시는 뭐야 풍취와 풍류 취미로 하는 낚시를 했잖아 백화주 술 한 잔 이렇게 주어져 하다 보니까 산수에 정이 들여버렸어 자연 속에 술 한 잔 하는 풍류를 즐기고 있구나 오케이 5번도 맞는 선택지구나 30번도 간단하게 해결했다 31번 보기를 참고했어 보기가 뭐였냐면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의 자연 인간 세상은 자연과 대비되는 공간 그래서 인간 세상 멀리하고 자연에 귀히하고자 해 나 자연 속에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 1번 기억은 기억이 뭐였어 삼공을 부러워하랴 속세의 사람들이 추경하는 가치에서 벗어나 화자의 모습 그렇지 삼공은 누구나 부러워해 나는 내가 삼공을 부러워하겠냐 허리적 표현으로 부러워하지 않겠다 회속적인 가치에서 벗어났지 그렇지 1번은 맞는 선택지 2번 니은은 니은이 뭐였을까 연강 첫 장은 닐하셔 그려낸고 그러니까 안개 낀 강에 어떤 이런 둘러싸인 삼공우리는 누가 그려낸 것인가 그렇지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 즐기고 있지 2번도 오케이 3번 디귿은 물외 물외는 인간 세상과 대립되는 자연으로 그렇지 물이 인간 세상인데 물외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자연이지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오케이 리을 리을이 뭘까 물가의 외로운 솔 자연의 귀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화자가 안타까워한 대상 선생님이 외로운이라는 그 수식어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고 했지 나왔잖아 씩씩하다라고 하면서 긍정적 평가하려고 했어 4번이 정답이 되겠다 5번 미음은 미음이 뭐지 파랑성을 실험하라 진원을 막는도다 파랑성 물결손을 싫어하지마 왜 진원 속세의 시끄러움을 막아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인간 세상 멀리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 오케이 맞지 정답 4번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랑 고전시가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남석화의 초당춘수곡을 살펴봤고 문제를 풀어봤어 이제 마지막으로 작자 미상의 최연전 고전소설과 그에 따른 문제풀이를 다음 이어지는 영상에서 진행해보도록 하자